상어 바다를 지배하는 최상위의 포식자 깊고 깊은 바닷속에서 조호하는 순간 두말할 것 없이 죽음을 각오해야 함을 말하고 바다 위라 한들 그 공포에서 안전할이란 법은 없었죠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어들을 사냥하는 이들은 언제나 존재했고 비늘인간이라는 별명을 가진 케이준 퀴노의 피트 역시 마찬가지였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삼키는 바다의 괴물 황소상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어 중 하나로 뽑히는 이 황소상어는 널뛰넓은 바다를 거칠게 가로질렀고 그녀는 무시무시한 상어 지느러미를 수면 위로 내밀며 인간들이 즐비한 해변으로 헤엄쳐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참혹한 비극 한가롭게 유영을 즐기던 사람들은 바다를 굵게 물들이며 한 끼 식사가 된 채 사라졌고 이 상어의 횡포를 막고자 사냥꾼들이 몰려들었지만 이미 굶주린 황소상어를 막을 수는 없었죠 그때 아기들끼리 시간들이 시간들이 시간대 아기 연구 이제 말다니는 알아라 아기 근데 이 시간대 나 원하는 일을 하니 아기 아기 너 아기 너 나 비난다 This looks like a mega to you. Oh, looky here. She's on for me. Hello! Are you mama in there? Why'd you do that? So I can identify her. Next time I see her, when I spear her. The tiny pup responds with an instinct for survival. You'll never want to turn off that **** gun. 그렇게 인간의 손길에서 벗어나 인간의 피맛을 보게된 새끼 황소 상어 한 마리. 수많은 다른 상어종들과는 달리, 민물담수에서도 살 수 있는 이 황소 상어는 이 피맛을 기억에 단단히 새기며 광활한 강의 생태계로 발을 들입니다. 그러나 이 냉혹한 자연의 세계는 연약간 새끼 황소 상어에겐 위협 그 자체였고 자기보다 만만한 놈들을 사냥하며 간신히 줄임배를 채우는 그녀였지만 강가의 지배자인 흉폭한 악어와 남폭한 강릉치고기들은 언제나 그런 황소 상어를 위협해왔습니다. 그렇게 저절한 생존 경쟁 속에서의 하루하루 원수를 죽일 날만을 기다리며 힘을 키워나가던 어느 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물속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쌓이고 쌓인 오염물질이었죠.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이 오염물질들을 발견할 때마다 꼭꼭 씹어먹은 황소 상어 이 기이한 과학의 산물은 놀랍게도 황소 상어의 성장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주었고 그 흉폭함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갔죠. 그리고 이 흉폭함은 오래전 맛보았던 달콤한 피맛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인간들을 씹어먹기 시작한 황소 상어 이제야 그녀는 자신의 숙명을 깨달았습니다. 이 좁디좁은 강가에 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저 드넓은 바다에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인간들을 사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숙명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먹잇감과 오염물질을 체내에 쌓고 매일같이 잔혹한 인간 사냥을 이어나가며 자신을 성장시킨 황소 상어는 마침내 드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저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원수 비늘인간 피트를 찾기 위해 고맙습니다. Cajun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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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삼키는 황수상어의 악명에 이를 노린 인간사냥꾼들도 대거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이름 높은 이도 있었지만 이미 성체가 된 황수상어의 상대는 되지 못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풍겨오는 원수의 냄새 드디어 결전의 때가 왔음을 직감한 황수상어는 이빨을 갈며 헤엄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의 사냥꾼들과는 차원이 다른 피트와의 대결 배에 온갖 장비를 덕지덕지 붙인 그는 그야말로 황수상어에 걸맞은 호적수였고 다른 사냥꾼들까지 그 격전에 참여하며 싸움은 날이 저물 때까지 한참이나 계속되었습니다. scaly Pete remains resolute where's she at? I don't know big enough to toss him now, ain'ts her? can! get that can! down, sir! pique at what? afeedble We're back to blow! get the fuck off! forget it, boys! 이곳은 바로 이곳! 칼! 칼! 그렇게 작은 복수가 끝났습니다. 얼굴에 큰 화상을 입긴 했지만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고 황소상어는 승리를 자축하며 유유자적 인간 만찬을 즐길 수 있었죠. 하지만 인간이란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는 것. 비늘인간 피트는 아들의 복수에 만전을 기합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fish fool pete whatever this is can i ask you not to do it i'm gonna get that shark one way or another it's just that this is unnecessarily destructive i mean it's just one shark there's a whole ecosystem one shark that killed my boy pete look i understand wanna keep tugging on this knot you pete가 다시 한번 일전을 준비하는 동안 바다의 패자로 군림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는 황수상어 하지만 이런 그녀의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으니 그동안 섭취해온 오염물질 때문일까 온몸에 이상한 뼈 무더기가 덕지덕지 묻고 덩치는 훨씬 커다랗게 자라는 등 도저히 일반적인 상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평범한 상어라면 오금이 저릴 범고래는 더 이상 이 황수상어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아예 체독 자체가 다른 향유고래 역시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단단해진 몸집을 사정없이 부딪혀오는 황수상어의 공격에 와드득 카드득 뼈까지 통째로 씹어먹했으니 조그만 새끼에 불과했던 황수상어가 무시무시한 돌연변이 괴물상어 메가샤크로 진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황수상어가 막을 리 없는 강자가 되어가는 동안 아들을 잃은 피트는 피트는 새로운 바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가지 특징이 분명히 불가능한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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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so what? Pete, I don't know what all this is, but you're scaring us. What you gotta be scared about? You a shark? Uh, Pete, I don't want to, but I think we need to get the police, maybe the Coast Guard involved? You think I'm crazy? I'm the most sane man you ever seen. Look, I didn't get easy. But when some, some shark take everything I got, I give her the same chance she gave my boy. None! Now get the off my boat, before I kill you two. The I say! Hope you got our hunger on! We serving shark ain't too fair tonight! I've taken the position of cănice in Japan. I've taken the gule 이제는 자신의 영역이 된 바다에서 다양한 먹잇감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황수상어. 이제 그 어떤 포식자도 범접할 수 없는 바다 최강의 생물이 된 황수상어지만 숙명과도 같은 원한의 굴레는 아직 청산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맞닥뜨린 일생일대의 원수 비늘인간 피트와 돌연변이 황수상어 이번에는 배 밑에 전기장치까지 부착하고 어뢰를 발사해야 되는 피트의 준비성에 황수상어는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감탄은 감탄이고 먹는 건 먹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피트를 도우러 나온 인간들을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먹어치운 황수상어는 피트가 열심히 발사하는 저 어뢰들을 보면 좋은 생각을 떠올려냈죠. 그럼에도 꿋꿋이 버티는 피트에 대해 하지만 그 결말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possaность 점점 감탄을 감탄을 감탄이 않습니다. 한번 Bette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의 시즌은 만년단의 시즌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시즌은 일반 Cable Show에서 사람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즌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서 만년단의 시즌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